배우 이성균이 또다시 마엑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성균을 상대로 부위별 털을 다 뽑았지만 결국 어떤 소득도 없었습니다. 마엑스 혐의를 입증할 수사 동력이 사라진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에 경찰은 억지 수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다리털 채취의 경우 인천청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쿡과 수 감정 기준의 최소 중량도 몰랐다는 의미이며 이런 초보적인 실수는 결국 겨드랑이 털까지 채취하는 데 이어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유흥업소 종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실장 폰에서 확보한 문자, 녹취 등을 근거로 이성균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없이 내사 단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수사 과정 일부를 언론을 통해 중계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24일 KBS 저녁뉴스에서는 이성균이 5차례 마약스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서 약을 먹었을 뿐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가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횟수까지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사와 보도 역시 여실장의 진술을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도대체 왜 흘리는 걸까요? 하지만 이 여실장은 앞서 공개된 대화 내용의 문자를 보면 허위와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자 및 진술에 의존한 수사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지드래곤 수사도 여실장 폰에 있는 손님 문자, 업소 영상,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채무화 손발톱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발의 염색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계자는 음성이 나왔지만 투약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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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